오늘은 호세아서 첫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 호세아라는 분이 사역하고 있었을 때에는 남유다에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아 왕이 통치하고 쭉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호세아는 주전 8세기 이스라엘 왕, 여로보함 이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북이스라엘에서 이혼활동을 시작합니다. 여로보함 이세, 여로보함 이세는 북이스라엘,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함 이세부터 북이스라엘 모든 기운이 완전히 기울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로보함 이세까지는 그 솔로몬의 풍요로움과 영광이 그때까지는 잘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급격하게 북이스라엘은 세퇴하게 됩니다. 여로보함이 죽은 이후에 약 20년간 6명의 왕이 바뀌게 되는데 무적무적 어떤 정치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약화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여로보함 이세가 통치하던 시기, 이 시기는 40년간 번성을 누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상황과 외교적 악화 이런 모든 것들이 국가적으로 악재가 겹치면서 결국에는 여로보함 이후에는 구태타가 연속으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피해 역사죠. 피비린에 나는 역사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당의 구태타에 의해서 왕권이 일어났으니 그 정부는 그 왕국은 그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다 쓰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된다든지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온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의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기의 이권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구축한 이 모든 것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그때의 아수로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호세야서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에 잠깐 제가 지금 그 시기를 설명드렸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아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하스의 아들 여러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 미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요 등 따스고 배부른 시대입니다. 즉 이 시대의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또 자신의 인생을 향한 절실함 절박함을 잊어버린 시대예요.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굉장히 자기가 절실하고 간절하고 어떤 것이 필요할 때는 언 무엇인가에 꽉 의지해서 그 의지함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 것이 다 끝나고 나면 온통 그 절실함과 그 절박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내면에도 그런 부분들이 살아있음을 깨달았던 지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큰 문제와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렸다가 그 다 끝나고 나서 뭔가 화평의 시대 다 채워진 시대가 오니 그 뒤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니 그때부터 어떻게 되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습관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호세아가 등판하던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하던 그 시기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는 가장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가장 힘이 센 시대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또 여러 보암이 이 무역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다메색을 그 아람으로부터 취했던 시대입니다. 아람이 잠깐 힘이 약해져 있던 그 시기를 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다메색 다마스쿠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역 무역의 핵심 지역이죠. 그 지역도 다 삭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무역으로 관통하는 모든 동무들을 이때 북이스라엘이 잠깐 장악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많은 돈들이 또 북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게 됐더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위기와 영적인 배도는 가장 인간의 생각할 때 풍요로울 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던 그 시기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영적인 목마름 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껴진 영적인 그 모든 위기는 우리의 온통 관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정말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생각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을 가지고 이 시기에 여전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데 여러분의 삶이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있더라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이제 모든 나라의 방향성은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 시기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음란한 그런 시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시대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시대 그 시대가 급격하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 당시에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어떠한지를 계속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이 3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호세아.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죠. 이에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멜은 가장 음란한 여인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이름의 뜻에서부터 느낄 수 있습니다. 끝장을 보다. 끝. 모든 것. 어떤 그 삶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삶의 방향이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여자입니다. 즉 굉장히 음란한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멜을 하나님께서 취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1장 3절은 선지사자에 있어서 그 에레미아와 같이 정말 이 선지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대표적인 예인데 선지사의 그 삶의 한 부분을 놓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인생을 다 쏟아부은 삶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선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호세아가 음란한 딸, 디블라임의 딸 고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찢어서 흩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여자를 불러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찢어서 흩으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심겠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멜이 임신하여 한 딸을 낳았습니다. 딸의 이름은 로우하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죠. 이 뜻은 뭐냐면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라고 그 뜻을 갖고 있어요. 9절에 또 고멜이 젖된 후에 바로바로 낳았죠.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로아미. 이 로아미의 뜻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입니다. 호세야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맞이하여 결혼하고 했고 결혼해서 낳은 그 자녀들 이나밀려죠. 이나밀려의 그 모든 뜻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난 너를 흩트겠다.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픈 소식입니다. 절망스러운 소식이고 이 호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선택과 그걸 따라가는 것이 무척이나 힘든 그 식이에요.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녀를 아는 모든 이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지고 있는 의지와 그 의지를 그대로 순종하는 이 호세야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한 사람의 삶의 대가주부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끝이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또 호세야의 삶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냥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끝장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선택해야 된 첫 번째 단계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깊이 영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될 첫 번째 영적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을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끝장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또 우리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주의 보혈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내가 끝장난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내가 오늘도 먹고 살아가는 문제 내 정서적인 문제 이 모든 것 안에 그 주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끝장난 상태예요. 내가 이 육을 잇고 살아가는 그 모든 하루하루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주 앞에 와서 죽게 기도하고 죄 보혈로 내 모든 죄를 덮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과 넣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와 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가장 어려운 단계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상태가 끝장난 상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나 제가 몇 번 설교 때문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사역할 때 중학생들 사역할 때 제가 그들 사역하면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저렇게 반응하는가 이거였습니다. 저는 좋은 표현이었고요. 속으로는 아 왜 저따구로 반응하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는데 반응이 왜 그래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계획하신다는데 왜 반응이 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이 죄인인 줄 모릅니다.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왜 끝장난 상태예요? 나는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안에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뭐냐면 결국 내가 끝장난 상태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을 때입니다. 내 유육체는 아무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태이구나. 이 육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태가 된다고 한들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지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들 가운데 주를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야 진짜 힘든 싸움 하나 남았다. 그 힘든 싸움은 뭐냐면 그들이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끝장난 상태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제 하루 종일 묵상하는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불량의 기도 청년에 있는 그 모든 117명의 정의원, 준의원, 군의원 다 포함해서 117명의 청년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정말 끝장난 상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장난 상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쓰십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걸 보면서 소름이 돋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누구의 삶을 선택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게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내일 이제 읽게 되는 그러나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부터 이제 10절이 딱 시작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의 삶을 통하여 쏟아붓는 대가집을 왜 이거를 알려주실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느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끝장난 상태라는 것을 모르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선포는 이 시대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영적인 파산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하나님의 복과 천국이 들어오는 유일한 비교로는 내 육이 오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내 육을 성령으로 채우지 못하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내가 이 시대에 사역을 하면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부르신 그 사역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제는 이것이니 꽃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장애해기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요 자신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끝장내려고 끝인 것을 알려줄까요? 아닙니다. 끝장내려고 끝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서부터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너의 상태가 끝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던 감이 드러낸 것은 포기하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사의 처음 시작은 사실은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제 호세아사를 쭉 나눠둘 텐데 여기에서도 시작한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영적인 부여를 크게 하는지 우리는 배워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유리관에 드릴 때 똑같은 상태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하나님께부터 큰 은혜를 받은 그 다메색 사건은요 그 삶 가운데 끝임을 알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사를 목사하고 또 내일도 함께 나눌 텐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침투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아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영역은 내게 소망이 없고 알고 봤더니 그 영역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아 내가 그 영역에서 내가 끝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하루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희 가정의 소망은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주 앞에 인정할 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우리 가정에서 싸움이 이런 얘기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안에 기쁜 내면은 거기에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우린 늘 최선을 다해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면 아 인정이 됩니다. 나는 원래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려고 이렇게 막 막혔던 것이 갑자기 쫙 찢어지면서 완전히 열리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 삶 가운데로 확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호세아 1장을 1절부터 9절까지 묵상할 때 그 느낌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될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주 앞에 물어보시고 살피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깊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